딕겜 파이터 네 네 오늘 결전의 날인데 맞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요?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어요? 네 그럼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? 네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? 네 오늘 컨디션도 괜찮고 좋아요 왜요? 체중이.. 체중이 오바데스?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얼마나? 한 0.3 정도 0.3?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돼요 도영 왜 지각을 하고 그래? 7시 출발하기로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결전의 날인데 준비됐어요?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합으로 성과를 보여줍시다 아시겠죠? 네 자 화이팅 자 여러분 저희 뒤에 저거 보이나요? 2015의 타이협회장비대회 네 자 도착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? 즐겁습니다 즐거워요? 네 컨디션이 더 좋아했습니다 오니까 오니까 네 한번 해볼 만 하겠어요?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아픈 것 같아요 슬슬 아픈 것 같은데 다리랑 벌써 아프다고?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힘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?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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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송보와 올라 올 올라가 10벗어요 답이다 벗어요 vocês 자신 있는 사람 그냥 올라가고 안된 사람 벗고 올라오라고 오 됐다! 됐어 됐어. 다음 공이 하자. 그런 거 같아요. 상관없잖아. 누구든 상관없어. 어차피 다 싸워야 되고. 도영이도 한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도영이 원 매치고. 그 다음에 이게 신의 손. 한돌이 한 게임 부전승. 초대차기가 안 된다는... 그 좀 이렇게 뭐랄까. 아쉬움이 있지만. 그래도 그 외에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. 그 부담 갖지 말고.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. 근데 되돌기면 지향하면서. 경기부터 나왔죠. 알겠죠? 발등으로 차는 건 가능하니까. 초대차기를 내차기로. 오케이? 알겠습니다. 가볍게 이제 계속 좀 움직여줘서 원업 해줘야 돼요. 가볍게 가볍게 움직이는 거. 가볍게 adhesive. 잘하는 거. 잘하는 거. 저거. 저거. 여기가 잘하는 거. 저거. 저거. 고맙습니다. 저거. 도영아. 그래. 저거. 여행이네. 저거. 해소. 한 때까지 높지 않아 우리가 연습하는 한도 내에서 다 싸울 수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패턴들이 지금 경기를 봐도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오잖아 붙으면 계속 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중띠게 같이 붙잡고 때려도 좋은데 만약에 니네 니킥이 익숙치 않으면 붙었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다리 넣어주는 거 잊지 말란 말이야 크렌치 잘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허리를 잡아서 붙이란 말이야 니킥 못하게 이 킥도 계속 막으면 붙이는 거 한 말이지 그리고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이번 팀 3-1 대대 안쪽에 staged 공개 1-2 1-2 1-2 1-2 1-2 1-2 1-2 1-2 1-3 1-3 1-3 2-3 1-3 1-4 1-5 2-3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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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돌아! 왼쪽으로 돌아! 그렇지! 고고기! 알파이! 그렇지! 왼쪽으로 돌아! 왼쪽! 도영아! 왼쪽으로 돌아! 왼쪽으로처럼! 고기! 자 앞쪽 배차니 한 번 가자 앞쪽 배차니 앞쪽 배차니 좀 더 드라우스 척 해 와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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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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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왼쪽 미들 한 번 가봐 왼쪽 미들 그냥 꼬자 그냥 들어오면 좋아 따라다니 그렇지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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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무릎 도영아 자격 들어가 달려 로우 로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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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돌려 돌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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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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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왼쪽 왼쪽 다시 왼쪽 왼쪽 자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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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 도영아 앞손 쥐고 앞손 주구 앞손 쥐고 앞손 쥐고 왼쪽 왼쪽 멈춘포트라고 멈춘포트라고 마지막 마지막 4차 5차 5차 너무 몰라 선수 중립 5차 5차 6차 5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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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 저희 로우 들어간 다음에 주목 대여 손을 심어줘야 돼 이제 포인트 잡아줘야 된다고 알았지? 그리고 지금 저기 봐. 보듬바이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앞선 주면서 보듬바이지 들어가시고 로우도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 과감하게 알았어? 네 자 왼발부터 그렇지 자 손 가고 손 번지 들어가야지 자 자 오른발 로우 들어가 깊게 로우발 그렇지 롱게 들어가 그렇지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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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원투 들어가야 돼 원투 들어가야 돼 원투 들어가야 돼 원투 원투 그렇지 좋아 지금 좋아 좋아 로우 들어가 로우까지 로우까지 한 번 더 도영아 도영아 원투 로우 들어가라고 들어가 들어가 기다리지마 그렇지 기다리지말라고 그렇지 돌아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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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아 다시 다시 원투 들어가 원투 로우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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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지마 그렇지 기다리지말라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들어가 바로 따라 들어갔어야지 라스트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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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라쳐 로우 로우 야 원투 도 원투 도 원투 도 원투 도 그렇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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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돼 계속 야 주먹 되라고 주먹 돼 그렇지 더 돼 돌려 돌리고 돼 돌려 돌려 그렇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라고 야 손 내 손 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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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 브런스 3대0 점점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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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2개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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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 그 판정에는 깨끗히 승복하는게 맞는거고 아 아까도 처음에 내 얘기했듯이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니가 기세에서 밀리지 않았고 니가 하려고 했던걸 많이 보여줬단 말이야 어? 그러면 이 시합은 충분히 이 시합에 참여한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걸 믿어 알았지 다음번 시합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 돼 수고했어 잘했어 자 다음 시합이 잘했어 잘했어 이게 전수관에서 하는거랑 완전 달라요 그 뒤 결정을 못져서 그래 그리고 플러스 당장 그거 운이야 어쩔수없어 잘했어 잘했어 긴장하니까 입이 확 마르더라구 전수관 바닥이랑 완전 다르니까 도움이 많이 돼 도움이 많이 돼 잘했어 도움이타 곧장! 곧장!